19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소재는 연설 전에 초조함을 극복했던 살바 그래서 살바가 overcomes, 극복하는데 nervousness, 초조함을 before speech, 연설 전에 연설 전에 느꼈던 초조함을 극복했대요. 그래서 분위기 신경 변화가 지금 nervous, 초조하다가 relieved, 안도되는 이게 답이었습니다. 살바는 head to 의무를 나타내고 있죠. raise money, raise fund 그러면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follow project, 프로젝트를 위하여 그 다음 to help 돕기 위해서 싸웠던 남쪽 수단을 it was the first time that 됐었는데 it, that 중간에 명사가 들어갈 때 이때 강조구조라고 불러요. 이것은 첫 번째 시간인데 살바가 spoke 말했는데 임프론트 오브 언어디언스 관중들 앞에서 보통 처음에 연설하게 되면 우리가 초조함을 바로 알 수가 있죠. 대열은 월에서 대열은 유도구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아니고요. 월이 복수로 들어갔고 more than one, a hundred people. 그래서 people 복수가 실제 주어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바의 knees, 무릎은 월 쉐이킹. 흔들렸죠. 나 지금 떨고 있네요. 그래서 떨고 있으니까 해서 초조함. as는 시간절로 잡아서 주어동사에 접속사로 들어갔어요. 그가 walked to the microphone. 마이크로 걸어가고 있을 때 헬로우 히새드가 말했어요. 쫄아쫄아쫄아 맞죠. 그 다음 또 여기서도 쉐이킹 나오고 트램블링 똑같은 표현 나오죠. 그의 손이 트램블링 하면서 그래서 분사구조인데 위드가 빠졌지만 위드 부대 상황으로 해석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위드 목적어 목적격 보호구조로 그의 손이 떨리는 채로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트램블링. 그 다음 룩아웃. 밖을 봤어요. at audience. 관중들을. every는 우리가 단수 취급하죠. everyone. 모든 사람은 그것은 looking at him. 그를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살바는 notice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that 전체가 목적으로 that 전체를 알아차렸다. 여기서 칸이 조금 잘못돼서 수정을 해놔야 되고 여기 조금만 수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죠. 다시 보시면은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그는 notice 알아차렸어요. that 주호동사의 명사 처리 목적으로 들어갔죠. every face. 모든 얼굴들이 look to interested. 흥미가 생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인 전체사가 들어갔으니까 전체사의 목적으로 what 주호동사의 명사 처리 다시 전체사의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그가 head to say는에서는 의무의 뜻보다는 말할 것이라는 약간 미래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말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말할 것을 say 뒤에 사실상 무엇을 말하는지 목적어가 생각돼서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다시 말하자면 전체사 뒤에 선행사의 명사가 없고요. 뒤에 목적어가 생각되었기 때문에 지금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what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고 사람들은 스마일링 웃고 있었고 동사 1번 또 시제일치로 과거 2번 심 상태 동사 이 형식 동사도 지금 friendly ly로 끝나지만 효용사예요. 아 친근해 보였다. 이제 조금이 좀 풀리는 거죠. that은 아까 전에 말했던 사람들이 웃고 있고 좀 친근해 보였다는 사실이 made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해 다시 동사원형 그러면 살바가 feel a little better 조금 더 기분이 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흰은 살바 계속 느껴요. 살바는 말했는데 into 어디에다가 마이크로폰에다 다시 한 번 도전하는 거죠. hello 이번에는 제대로 말했어요. 그가 repeated 반복해서 말했고 그는 smile 이번에 기분 바뀌었어요. 웃고 있었고 의미상의 주소 다시 넣으면 살바였어요. 그가 살바가 자신이 하다에 능동했듯 느끼면서 at ease는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when on에서 on이 붙으면 우리가 지속하다 go on keep on 할 때 지속해서 말을 했다는 뜻이겠죠. 나는 여기 왔어요. to talk하기 위해서니까 부숴먹죠. to you는 너에게 전치사 about a project에 대해서 아까 기금마련한 프로젝트였죠. 맞죠? 폴 사우슨 수단 남쪽 수단을 위한 그래서 분위기 신경이 바뀌는 문제 아까 우리 널버스에서 릴리브 들어간 연설 전에 초조함을 극복한 살바 살바 오버컴승 너버스니스 비포 스피치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